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한 명을 낳습니다. 한 명은 1이니까 중국 저출산 생각 되돌이기가 힘들다. 중국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오늘 마침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가 중국은 정책 위반자들이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급락하는 것을 잘못 예상은 안 거예요. 그런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기사로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제 중국은 저물고 인도가 뜰 수밖에 없는 것도 인구 구성비 변화거든요. 젊은 인구가 많은 겁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이름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것도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나이가 든 인구들은 경제에서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낮지만 베트남을 방문해 보시면 너무나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 비중 있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면 톱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중국의 인구 정점이 이제 195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뭐죠 한 자녀 낳기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급속하게 여러분들 내려갈 거로 보는 거죠.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아이를 낳은 중국에서 가임녀성이 아이를 낳는 평균 숫자 우리와 마찬가지 60년대에는 5명 70년대에는 7명 이렇게 됐지만 계속 줄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명 정도 낳는 거죠. 두 부부가 합쳐 가지고 이걸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라고 했네. 이 정도 2명이 되면 이제 사회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거죠.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주 재미나는 것이 그냥 기사를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주요 그래프만 보게 되면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그래도 우리보다 중국은 훨씬 더 지금 나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 주요 내용만 제가 한번 발출해 봤습니다. 중국의 베이비 버스트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율 급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급락 같은 후폭풍에 대처하는 것은 40년 전에 정책 위반자들이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40년 전에 이루어진 잘못된 계산을 인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행 중인 급속한 변화는 1980년에 제정된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실험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설계자들이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전 세계 정부는 인구 과잉이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한참 뭐가 여러분들 인기를 끌었는가 하니까 로마클럽 보고서 이제 뭐 지구가 끝났다. 뭐 이제 하성연료가 여러분들 다 쓰고 나면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환경론자들이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우울한 전망들이 지배를 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미사일 과학자는 인구 증가에 대한 로켓 계적을 계산한 데 사용된 수학적 모델을 적용한 계산별 기복으로 중국의 정책을 주도했다. 이런 그래프를 소련에서 여러분들 미사일을 공부한 과학자들이 인구 구성비 변화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로켓 계적처럼. 그러니까 참.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일찍 고령화가 되고 있다. 중국의 비할 바가 아닌 데가 우린 거죠. 우리는 0.6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두 부부가 0.6명도 안 낳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1명이 낳는 겁니다. 출산율 감수와 노인 인구 증가로의 전환은 경제 성장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없이 자란 세대에서 젊은 여성들은 아이를 갖는 것을 점점 꺼려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정책이 가져올 사고방식을 바꾸기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586 운동권을 행동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로부터 내 눈에는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도구는 합법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부정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주도에 갖춰지른 거 아닙니까. 사고를 한 것은 그렇게 겁난 겁니다. 건강한 생각을 여러분들 젊은 날 주입을 못 받으면 평생 동안 뭐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최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화 수는 50만 명 이상 감소했고 이로 인해 2022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관리들은 가임기 여성의 수가 빠르게 적어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는 1년 전보다 300만 이상 감소한 수치다. 출산, 괴로운 연기,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철회했을 때도 지도자들은 출산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다. 대신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제 베이징은 출산 친화적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며 사람들의 세 가지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이상한데 이렇게 할 때는 늦은 겁니다. 인구가 그렇고 그다음에 재정위기가 그런 겁니다. 이상한데 이때가 늦은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데 하고 나면 그때는 이러면 가속도가 붙어 가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질주를 하는 겁니다.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 산부인과 선임과학자이자 중국 출생 제한을 비판한 이 푸시아는 상황이 공식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중국은 항상 통계를 조작을 하니까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모든 인구 정책은 잘못된 예측에 기초해 왔습니다.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는 중국 관리들과 국제사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일단 마음을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출산을 바라본 시각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일종의 유행이나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도미니카님께서 제가 동대문구에 전능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12,300명 그땐 또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네요 12,300명 60년대 초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연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누가 다 부담할 겁니까 깍깍한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목과 시야를 좀 넓히면 실수할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